자, 오늘 할 게임은 크립디디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구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전문적인 사냥꾼입니다. 신비한 생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착한 마을에는 인기척은 없고 오히려 당신이 쫓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미스테리한 생물체를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이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임 뭐야? 웬 군대? 그린필드? 마을인가 봐. 가스통이 찾아 밴의 연료를 채우세요. 가스통을 찾으라고? 딸깍딸깍 소리가 조금 크긴 한데 아씨, 뭐야? 카메라를 보고 태블릿과 함께 낯지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이 죽어있어. 피자다. 플래시라이트. 뭐야? 겁을 주다. 밝기를 조정하세요. 사용 밝기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우, 너무 밝다. 아, 배터리가 있네.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괴물을 깜빡깜빡해서 도망치게 할 수 있나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잘못했어, 잘못했어. 근데 연료통이 어딨냐? 아, 여기 들어왔는데 연료통, 커피... 아, 이게 연료통? 아, 오케이. 밴을 채우고 탑승. 일단은 밝으니까 플래시라이트는 쓰지 말자. 오케이. 간단하고? 그냥 탈출인가요? 이대로 게임 끝나는 거 아니지? 아, 온전... 야... 어, 뭐야? 이 미친... 아, 뭔데? 주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상자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윈배터리에서 얻을 수 있다. 아... 아... 뭐, 아이템을 왜 이렇게 깔아놨어? 카메라 가져가다. 탄약. 고기. 고기는 뭐야? 덫. 뭐야? 다 가져갈 수 있네?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전기가 없습니다. 스테이션과 전신주를 고쳐야 해요. 공장에 있는 거대 용광로를 몬스터를 가둘 수 있다. 라디오 방송국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있어? 아,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전기를 해야겠네. 여기가... 저긴 뭐야? 저 빨간데 뭐지? 아, 저기 차가 넘어졌구나.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일단 한번 가보자. 체력 있나? 스태미나... 아, 못 들어가. 스태미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어? 빠른 차. 에? 으잉! 으잉! 아, 이씨 뭐야! 뭐야, 저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저걸 사냥하러 왔나봐. 왜 끊겨. 아, 별거 떠있냐던 게 진짜... 야, 근데 총알이 많이 없는데, 나? 잠깐만. 야, 깜짝이야. 여기가 전기 시설인가? 어? 여기는 공장 같은데? 이게 뭐야? 여기에 뭘 가둘 수 있는 건가? 누가 죽어있어. 아, 이거... 아이템... 아이템을 따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 전기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말고 아까 전기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네. 일단 전기를 틀어야 돼, 무조건. 아, 쉣. 어디야? 오케이. 버즐를 놔야 되나? 전기 시설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야, 완전 빤스런인데? 어디까지 갔냐, 쟤? 나 총알이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나 이거... 야, 지금 잘못 들어왔는데? 에너지 스테이션, 여기다. 여기... 어디야? 아, 씨! 아, 오바야! 너는 죽었다. 아, 씨! 뭐야? 처음부터 다시야, 죽으면? 아, 미친. 지졌다. 자, 그러면은... 아까... 완전 올라가야 돼. 저긴 뭐야, 그러면? 빨간 표시는? 그냥... 전신주야? 의미 없는 것 같고, 여기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네. 빨간 표시가 있는 쪽이... 뭔가... 이정표가 아닐까? 어딨냐? 아오... 여긴 어디야,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면 뭘까?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전기하자, 전기. 궁금해하지마. 전기해야 돼. 일단 끄고 가자. 아, 키고 가는 게 맞나?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온다. 온다, 어디야? 아, 저기 쓰글놈. 바로 앞에서 나오고 난리야. 어, 여기 뭐야. 어, 잠깐만. 아까 여기서 올라갔을 때 내가 이걸 못 보고 지나쳤나 봐. 다 올라가자. 오케이. 별것 떠 있는 녀석이 진짜... 나대지 마라. 팩토리, 에너지 스테이션.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썩어, 이정표 똑바로 안 만들어? 아, 이거 개망한 것 같은데. 어, 여긴가? 여길로 가봐. 음, 안 놀래? 아, 저기 위인가? 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심각하게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스테이션 에너지 스테이션 이 빨간불을 따라가 어? 뭔가 에너지 스테이션 딱 봐도 이런 미친 연료탱크? 야 연료탱크 어디서 구해? 아씨 개망했구요 금속 스크랩 카메라 뭐 이렇게 많죠? 나이스 어? 연료 그 다음에 나이스 오 뭐야 포퍼도 있어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냐 어?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 아씨! 아 나씨 전기시설이 내 뒤에 있었어 어휘가 없네 야! 전기시설 에너지 스테이션 여기 있었어 나 한바퀴 돈거야? 아 어이없어 한바퀴 돌았어 여기 있었는데 얼탱이가 없네 아이템은 랜덤인가봐 아까 있던 아이템들이 없어 아 랜덤하게 패치되어 있네 스크랩 배터리는 두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아 의의가 없네 진짜 자 됐지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갈까 이제 조심하고 아까 그 공장에 한번 가보자 공장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일단 여기서 나올거야 한번 어? 왜 안나오지? 그럼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는거지? 이게 뭐야? 아 라디오 방송국 아! 아씨 야! 아씨 미쳤나 이 게임 진짜 아씨 야 어떻게 잡아? 아니면은 총이 반응이 느리니까 이거를 플래시라이트를 이거 깜빡이 있잖아 요거 요게 반응이 더 좋을수도 있어 총보다 이게 빠르니까 똑같은거 같아 총이랑 여기 반대편으로 가보자 어차피 한바퀴 도는 구조가 왔거든요 왔다 어디야 어디야 안 나오네 아이가 없네 페이크도 있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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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지나갔네 뭐 그냥 지나갔네 나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아씨 궁금한데 일단 큰 데로 한번 가보자 아 이거 가볼까 가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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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여기가 공장 아니지 여기가 공장 여기서 한번 올거거든 분명히 분명히 한번 온다 이거 뭐야 어? 아! 아 그냥 뒷대리야? 이런데서 방어하기 좋겠네 딱 어디서 오는지 보이니까 뭔가 으르릉하면 여기로 빠지는거야 오케이 이것도 뭐야 스크랩 뭐 이렇게 많이 줘? 아니 뭐 아이템 무한이야 여기? 계속 돌아가네 여기 뭐 아까 가둔다고 했는데 어 뭐야 전기 들어오는거 아니었어? 여기다가 뭘 놔야되나? 고기를 놔야되나? 고기를 놔야되나?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아 이거 다 잠가야되네 아 진짜 미션이 있네? 어디야? 아씨 어디야? 아 진짜 아 나 못찾았나? 아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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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애들 근데 뭔가 하나씩 알아가고 있어 이제 나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이제 오케이 일단은 공장 한번 가보자 어 나이스 총보다 이게 더 나은 듯? 이게 많이 무섭진 않아 카메라가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제발 또 여기다가 고기를 하나 냅둬자 아 아 아씨 갑자기 아 아 잠깐만 아 너무 어두워 아 너무 아 아 아 아 키가 밝기가 2단으로 있어가지고 헷갈려 키가 아 아 고기 냄새 맡고 왔나? 잠깐만 이제 된 거야? 아 미친 왜 이렇게 많이 새야 공장 관리 똑바로 안 해? 또 또 됐나? 아니 뭐 또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캐치했고요 어디가 새고 있어 잠깐만 찾아야 돼 너무 밝다 너무 밝다 어디가 새는 거야? 너무 밝아 이거 다 잠근 거 같은데 아 뭐야 방법을 모르겠어 공장 외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여기에 막 뒤에 전기시설이라던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대로 죽으면 허무한데 지금 괴물도 배려하고 있잖아 안 오고 있어 지금 나중에 한 번 오자 지금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이가 없네 아 뭐지 딱 봤죠? 별거 없다 이녀석이 진짜 오지 마라 아까 그 라디오 스테이션이라던지 그런 데 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라디오 스테이션 너무 좁은데 이런 데 들어오면 곤란한데 여기 라디오 스테이션 맞아? 야 가정집이잖아 여기 옆 옆집이 라디오 스테이션인가?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기가 내가 올라온 곳인데 아 아닌데 라디오 스테이션 아 이건가? 아 잠시만요 라디오 스테이션 여기서 더 가야 되나 봐 왔다 저리 가고 어 오케이 좋아요 여기가 거기고 아 젠장 그럼 여긴가? 아 여기 느낌 왔다 아 맞다 맞다 아까 여기 왔었지 눈뽕 아 씨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디오 라디오 아 라디오요 어떻게 해 DJ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전기가 안 들어온 거야? 발전소를 나 킨 거 아닌가? 한번 내가 있던 처음에 있던 장소로 한번 가보자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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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주? 전신주는 뭐야? 설마 그 뒤에 있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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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 된다는 거야? 전신주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뒤에 어 나 지금 손전등 나간 줄 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니고 아 이거를 빨간색 들어와 있는 걸 내려야 되네 아 이래서 빨겠구나 얘네가 아 씨 깜짝이야 아 나 자꾸 눈뽕을 잡고 셀프 눈뽕을 하는데 아 잠깐만 에너지 부족아 아 배터리 씨 아 이제 알았어 그러면은 클리어하기 쉽네 이제 아 이제 쉬어 이제 이제 끝났어 아 이제 끝났지 진짜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클리어할게요 무조건 엔딩 봅니다 이거 그럼 결국에는 숲으로 들어가야 되네 내가 숲에 계속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전기를 넣으려면은 이 해당되는 전신주를 켜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주변에 전기가 들어온다 음 맞아 음 꺼져 여기 여기 하나 그러면 들어와 있나 설마 어 들어왔지 아 잠깐만 이거 그만 야 쓰지 마봐 아 이거 밝기 조절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왜 자꾸 왜 이거 써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주파수를 맞춰야 되네 아 아주 극점이네 탄약 필요없는데 그러면은 주파수는 어디에선가 구해야 돼 저런 곳에 있나 아까 여기 집 여기 불 들어왔어 여기에 뭔가 있을까 불 들어왔으니까 뭔가 있을 수도 고기 있고 티비 같은 거 그냥 불 들어왔네 그냥 불 들어왔네 깨기가 쉽지가 않아 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이제 아까 눈뽕 진짜 그러면 아까 그 공장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이렇게 눈치를 못 챘냐 이 빨간 전신주를 괜히 헛고생했네 근데 무슨 전신주가 들어왔어? 저 안 들어왔는데? 활성화된지 한번 보자 아 안됐어 이거 전신주 아 깜짝이야 아 저기 있다 전신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전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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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오케이 전신주를 다 켜야 되나 근데 아 여기서 공장이 가까웠네 저기 빨간데 추락 현장을 발견했다고? 어 이건 뭐야 추락 현장을 발견했다고? 어 1106 11060 2134 11060 미친 클릭해서 가져가려다 또 논뽕송 그러면 아까 그 라디오 스테이션 가야겠네 여긴가? 아 아 제발 제발 아 여기서 나오면 답 없어 1660 그리고 아 이거 누르는 거구나 나이스 에? 아 군인 불렀네 뭐야 아 저 우주선이네 아 야 당신은 받는 것을 봤다고? 당신은 괴물을 제거했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게임의 엔딩에 하나 중 불가했습니다 아 아씨 어이가 없네 결말 아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차치하십시오 지도에 탐색하여 총월과 함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 과정에서 빛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이거 어떻게 잡아? 공장에 오븐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븐을 작동시켜야 하고 몬스터를 5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작동 아 몬스터가 떨어진 차량을 찾아 수리하십시오 아 수리해야 돼? 일단은 이거를 끝냈으니까 어 이거를 한번 해보자 옆에 여기다가 고기를 놓으라고? 고기를 놓으라고? 잠깐만 오케이 이거 어? 아 죽은 거야? 고기로 만들어 버렸네? 고기로 만들어버렸네? 잘못된 사람과 엉망이 돼요 아씨 어이가 없네 그러면은 하나는 몬스터가 떨어진 차량을 찾아 수리하십시오 이게 뭐야? 이거를 내가 맵에서 이걸 본 적이 있나? UFO 찾아 산말리네 내가 숲 한가운데 이런 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지도에 안 나온 곳에 떨어져 있을 거 같은데 아 제발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UFO 동굴을 발견했다고? 어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아니 뭘 발견했는데 포를 쐈어? 이거 어디다 쓰지? 동굴을 발견했다 텐트가 있고 어 여기 있다 아 아까 군의들이 가져간 게 이거구나 금속 스크랩 프로세서 아씨 하나 모잘라 스크랩 하나 여기 강줄기 따라서 좀 가봐 여기 있다 다음 프로세서 갖고 있잖아 아니 이거 왜 안돼 자 이런 거는 어디다 넣어야 되죠? 대가리에다 넣어야 된다 잘가 안녕 아씨 뭐야 UFO 모선이 있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없었습니다 아씨 아 뭔데 그러면은 하나는 때려잡는 거잖아 때려잡는 거는 그냥 덫으로 겁나 패야 되나? 한번 패보자 한 몇 번 패보고 안되면은 이거는 그만할게요 어그로 좀 끌자 이렇게 온 것 같거든? 한 번만 더 해보자 덫을 좀 밟고 그리고 고기를 같이 깔면은 고기를 먹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야 이거 의미 없네 아 뭐야 이거 한번 더 싸워보고 안되면은 접어야 될 거 같아 총알도 없어 이제 총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더 힘들 거 같아 아니 아이씨 아아 그래 너가 마무리 해주는구나 고맙다 자 크립딛 네 아 그래도 나름 재밌는데 뭐 결말도 이류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결말이 은근히 좀 골 때리네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 가지